맞지? 티파니 아빠가 데려간 거 맞지? 그래 엄마? 그 사람이랑 왔어? 여보, 괜찮아 말해봐 줄여서 먹냐? 배... 배고프다 집에 가서 된장국에 밥 전술 말아먹어야겠다 가자 집에 가자 가자 집에 배고프다 아빠, 저 먼저 가볼게요 엄마 모시고 들어가 보세요 아, 저, 저도 그래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 알았어, 알았어 괜찮아 같이 가 정말 그 사람 확실해? 맞아요, 그 사람 아버지랑 전 부인이랑 애 내놓으라고 협박했었어요 뭐? 전 부인 이수지 씨? 티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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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리트 티파니, 문 좀 열었어요 티파니 지금 여기서 뭐하는 짓들이야? 티파니, 티파니 데려갔죠? 티파니 어디 있어요?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정말 몰라? 네가 데려간 거 아니야? 내가 데려갔으면 그쪽이 뭐? 티파니 돌려줘요 티파니 어디 있어요? 가 가 티파니 다시 못 보내 아니 안 보내 너 그게 뭔 소리야? 정말 네가 데려간 거야? 데려가? 길바닥에 버려진 아이를 겨우 찾았어 하마터면 영원히 못 볼뻔했다고 알아? 바로 지단이요? 내가 어머니 위험하다고 조심하라 그랬지? 경찰서 가서 물어봐 네 딸 아니 내 딸 티파니가 어떻게 나한테 왔는지 어디 있어요? 티파니 지금 어디 있는데요? 얘기해 주고 가죠!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자 어? 왜 저러는 걸까? 아